경남 사천시의 한 도로에서 젊은 남성이 속옷만 입은 채 오토바이를 난폭하게 운전한 사실이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2일 사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6시 20분쯤 사천시 산안면 한국도에서 한 남성이 속옷만 입고 일행 3명과 함께 20분가량 오토바이를 운전했습니다. 당시 이 남성은 상하이는 물론 헬멧도 쓰지 않고 속옷만 입은 채 일행과 함께 차량 사이에 끼어들기나 지그재그 운전 등 난폭하게 오토바이를 몰아 사고 위험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CCTV를 입수해 번호판 등을 확인한 결과 속옷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은 10대 A군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공동위험행위금지위반 혐의 등으로 조만간 A군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